8일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 워싱턴에서는 미일 동맹을 한층 격상시킨 외교 총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꼽았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일 관계 전문가인 제임스 쇼프 사사카와 평화재단 연구위원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구상했던 협력의 네트워크를 실현해낸 것이 아베 총리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연구위원은 아베 총리가 열린 바다라는 긍정적 비전을 제시해 민주 진영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법 기반 질서를 옹호하도록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츠미 유키 스팀슨 센터 연구위원은 아베 총리의 추진력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력체 쿼드를 탄생시켰다며 일본의 위상도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줌 월트 미국 일본협회 이사장은 아베 총리가 미국과 일본 간 화해의 정점을 찍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총리 시절 일본인 낙북자들의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점도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약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지만, 북한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베 전 총리가 제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